Q. Touks 어 어떡하냐? 너무 딸려요 ял 합니다 드디어 갔습니다 아.. 이런 기분 처음이야 잘할 수 있을까요? 첫 팬사인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사인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을 어떻게 들려주세요? 환영을 어떻게 들려주세요 하루 종일 날 웃으니 나 날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 텔라로이드 이벤트를 하는데요 저와 함께 찍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지금은 다음 추천해볼까요? 61번 54번 62번 6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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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4번 64번 첫 팬사인회 와주셔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 사이에 맞춰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이달의 저녁 힐진 첫 팬사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번 뛰어다 4번 63번 65번 64번 신났다 59번 60번 65번 65번 655 60번 656 65 69